저희도 서귀포에서 한양까지 아주 정상적인 날씨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 오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처럼 밑에서 떡이나 빵 먹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요. 그런데 할 게 없네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쪼가리 4개만 있으면 되니까. 쪼가리 4개. 그래서 넉동입니다. 4개를 넉동 빼기, 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제외시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가져가려고 나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세상을 읽는 4가지 시선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은 시대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정말 쓸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주오른보전연구소 김홍구 대표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흔히 보는 오름들 얘기를 하는데. 오름, 저기 오름 좋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갔었지.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어요. 그렇죠. 이 오름을 가끔 하다 보게 되면요. 역사 속에서 오름이 찾을 위치라든가. 그렇죠. 이름의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걸 한자 이름으로 바꿨는지도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바뀐 오름들 꽤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저희가 다룰 때마다 조금씩 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교례대렵에 나타난 오름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교례가 지금 교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탐라슬도의 14번째 그림입니다. 14번째 그림? 그래서 별방시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별방시사. 와, 이거 뭐 라디오 옛날 프로그램 제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별방시사. 별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별방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방진은 지금 하돌이포구에 있는 별방진 성복관대 있죠. 거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탐라슬력도, 이형상 목사의 탐라슬력도에 당시에 그 별방진이 나와 있고. 거기 근처에 있는 그 오름들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고. 그림 속에 나타난 거죠. 아, 거기서 시사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별방진에서 활소기 시합을 연 거를 시사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 기록서에 시사라는 이름들 많이 나왔었죠. 네, 많이 나오죠. 별방진, 그쪽 근처에서 있었던 시사. 즉, 활소기와 관련된 그림이 거기에 탐라슬력대에 담겨 있었군요. 별방시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조점을 하면서 탐라슬력도, 순력을 하면서 각 성마다 가서 조점을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활 쏘는 장면이 군데군데가 나옵니다. 시합을 하고, 시합을 보고, 또 거꾸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별방진에서 하는 시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활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활쏘기 정말 잘하는 걸로 세계에 소문났었고, 지금도 양궁하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악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활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활쏘기를 굉장히 장려를 했었고, 이런 뭐. 이형석 목사도 저희도와 순력을 하면서요. 활쏘기를 굉장히 장려를 만했습니다. 마을마다 활쏘기 터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시험을 봐서 자란 사람한테 상도 주고. 그런 것보다 많았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럼 별방시사, 14도, 14번째 그림이었잖아요. 그 탐라 순력도 안에서 별방진에 들러서 머물면서 활쏘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활쏘기 시험 장면. 이거를 그린 그림이다라 되는 거겠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인데요. 이거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설명으로 좀 하죠. 일단 제가 대두르기면 별방진이나 성이 있습니다. 성 남쪽으로 오름이 6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 위가 처박, 체어름. 체어름. 그다음에 둔지악이라서 지금 둔지오름. 둔지오름.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대랑수학이라서 있는데 이거 다랑시오름입니다. 다랑시오름이 옛날 이름으로 한자 이름이네요. 대랑수학. 그다음에 지미망이라고 해서 옛날 연대가 있었다고 해서 봉쇄돼서 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미오름입니다. 지금 좀 뾰족하게 제대로 그려져 있죠. 여기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미봉. 그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 우도의 동두라고 해서 표시된 것이 이게 제주어로는 쇠머리오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동두. 옆에 보면 조금만 볼록 솟아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쇠머리 알로우름. 그래서 우도에는 오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도에 오른 두 개를 포함해서 총 여섯 개. 총 여섯 개가 되죠. 이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제주 분들이야 사실 그 지역 다 아시니까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쪽에 우도 포함해서 다 오름들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마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히 보게 되면요. 성이 있고요. 성에는 동서와 남쪽으로 문이 있고요. 바로 북쪽에는 이제 바다가 접혀 있어서 당연히 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읍성도 이렇게 북쪽에는 문이 없죠. 바다가 접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 시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말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도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요. 호수. 호수 옆에 있는 객사에서 왼쪽에 되면 관역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 관역은 아니고요. 관역은 바로 이 앞에 사실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솔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자면 별방진 안에서 여러 훈련도 할 수 있고 활 쏘기 시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쭉 그려놓은 거네요. 재미난 얘기하실까요. 활 쏘는 것과 관역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뭐 50보 100보 보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메타소로 따지게 되면요. 150m에서 200m 정도 사이가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한 사정거리를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 안에서 이제 시합을 했고 계속 했습니다. 네. 이때가 잠깐 이 영상 목사가 내려왔을 때니까 한 숙종 시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인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사실 다 그린 건 아닐 거고요. 보통 순력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수백 명. 그다음에 여기 점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린 거고요. 소와 말 수도 당연히 줄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소와 말도 있고 민가도 있고 그 민가 뒤에는 보통 대나무들이 쭉 이렇게 솟아있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쫙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이 설명을 듣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별방시사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인식이 됐는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가장 두드러지게 높이 솟아있는 게 지금의 그 지미봉이에요. 네. 지미봉. 네. 그리고 지미봉 위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봉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네. 있습니다. 봉화대. 지금도 지미봉 정상 가면은 터가 살짝 남아있습니다. 살짝. 저 올라가 봤었는데 저는 잘 구별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거의 없어진.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죠. 아니 옛날에 전화 같은 거잖습니까. 비상전화 이런 거. 그렇죠. 봉화라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봉할 때 봉수덕에 있는 봉자였을 때는 옆에다 불라자베는 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냥 산봉오리는 그냥 매 봉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수덕에 있었던 봉. 그냥 일반 봉. 물론 다 오름이긴 하지만. 옛날 사극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 봉수대에서 봉화를 피우게 될 때 뭐 그 평시에는 어떻게 피우고 어떨 땐 불을 막 질러야 되고 어떨 땐 연기를 피우고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밤에는 불빛으로 하고요. 낮에는 연기로 하죠. 연기로 하고. 그것도 이제 날씨가 좋을 때 보이는 거고 비바람이 불과 날씨가 나쁘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지금처럼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봉수대였고 그것이 지미봉에 있었다라는 거. 네. 사실 봉수대는 제주도에 다 있습니다. 영상복사시제도는 스스로 밝힌 것이 뭐냐면 봉수와 연대를 합쳐서 63곳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63곳. 제주도 내예요? 네. 많이 있었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25개 봉수와 38개 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개수는 변합니다.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서울까지. 그렇죠. 전 세계로. 전팔 타고 그냥 쭉 날아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봉수대는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하는 속도. 그렇죠. 이게 멀리 있는 곳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봉화니까. 제가 가끔 퀴즈를 내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양까지 아주 정상적인 날씨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 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가만히 있어보죠. 진짜 그 산과 산으로 연결해서 예전에 보면 쭉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한양까지 전달하는 라인이. 우리나라 최남단 서귀포에서 한양까지. 저는 아무리 봉화로 한다 그래도 한 2, 3일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가장 긴급시가 봉화에 대해서 연기가 5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접전. 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적이 오고 있다가 몇 개? 그다음에 싸우고 있다가 5개? 상륙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급하죠. 그러니까 5개 확 올려서 한양까지 보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날씨에 서귀포에서부터 한양까지 가는데 약 하루, 만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밖에 안 걸려요? 저는 더 걸릴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귀포에서 그다음에 제주시로 넘어와서. 그렇죠. 해양과 따라서 돌아서 제주시에서 전라도. 전라도 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봉수대가 가는 길인데요. 5개. 제리에서 전라도 해남 쪽으로 봉수대까지 신호를 받아서 전라도를 따라서 한양까지 갑니다. 그러네. 해안가 쪽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내륙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한양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그래서 전국의 조선시대에는 5개의 봉화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길을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 함경도 쪽에서 내려오는 그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압록강 지역. 그렇죠. 의주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외적들이 들어오는 루트는 뻔하니까. 뻔하니까. 그다음에 부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 네.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총 다섯 개의 봉화 루트가 있었군요. 그중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출발한 게 있었고. 그래서 다섯 번째 거화라고 해서 횃불이 가는 루트를 얘기하는 게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가는 데 하루. 그래서 회의를 하겠죠. 네. 그렇죠. 하루. 최소한 암을 빨라도 하루. 내려오는 데 하루. 3일 지나야 그 명령이 하덜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처럼 자세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9개의 진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해안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일단 진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명령을 받아서 어떤 다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 거죠. 그 명령이 올 때까지. 그다음에 혹시 지원군을 보내게 되면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잘 버티고 있어라. 그렇죠. 그때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여 개의 오름이 쫙 분포가 돼 있으니. 즉 높은 오름이 바로 그 봉화의 길이 되는 거였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별빵 진성입니다. 지금 하도 얘기하는 거고요. 하도지요. 봉수대를 3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미봉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미봉. 그다음에 여기 왕가 봉수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산봉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주시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서귀포 쪽으로 가기도 하겠죠. 당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별빵 진성에서는 세 개의 봉수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과 봉화의 관계는 잘 몰랐었거든요. 아까 지미봉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올라가 보긴 했는데 이게 봉화 터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고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오름이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가 있었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 수단으로서는. 그럼요. 지금도 안테나 같은 거 보면 오름 위에 설치하고 그런 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가끔 불만 터뜨리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지금 아마 그런데 봉화대 설치하겠다면 그건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다시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보게 되면 다랑시 오름 밑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별방시사에 나오는 다랑시 오름 밑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몇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나무 밑에서 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쉬고 있고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보게 되면 말들이 있습니다. 말테오리구나. 말테오리입니다. 말테오들이 여기서 하는 놀이가 바로 표준 말로는 윷놀이. 윷놀이. 표준 말로는 넋둥백이. 넋둥백이. 그래서 하는데. 사실 말테오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순히 말만 데리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이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옛날에 말이 진상품이라서.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라고 하면 너무 낭만적이죠. 낭만적인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넋둥백이 윷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도 보내고 가끔 힘든 것도 잊어버리게끔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다린 동안에도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이 그림 속에도 표현이 되어 있군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활속이.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국가적으로 국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 사실 말도 지금의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국가 자산이잖아요. 굉장한 자산이죠. 우리 임진왜란 때 말을 보낸 분도 계시고. 그렇죠. 헌마공신 얘기도 있었고. 헌마공신 힘만을 선수님도 계시고. 제의도에 하게 되면 고려시대부터 말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생산지고 보급기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을 몰테우리라고 했었고 그 몰테우리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일 그다음에 어떻게 쉬고 있었는지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긴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목동화금 낭만적이지만 사실 말테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구역 6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6구역.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목자역이라고 해서 목동 말테우리나 소를 관리하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볼까를 갖다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벗어나질 못하고요. 이거 자기 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아이고. 뭐 집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본인도 워슴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들어가기도 하고요. 1년에 뭐 몇 개월은 뭐 오름가서 살다거나 산에 가서 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름가게 되면 말테우리의 막사라고 해서 이제 집을 지어놓은 견본으로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예예. 뭐 생각보다 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목동이라고 했던 말은 좀 취소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면은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그 군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몸으로 하는 걸 요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주도에 부과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역. 몰테우리의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가장 힘든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목자역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선격력이라고 했습니다. 선격력? 네. 이거는 진상품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생산도 중요한데 운반해서 한양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양까지 가져가죠. 말테루 역할은 말을 기르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넘겨주면 선격력이 말을 전라도나 인천이나 한양까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들이 뱉어가면 놀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제주사람만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아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가인데 슬픈 전문가네요. 슬픈 전문가. 또 하나는 관창의 땅을 경작하는 다판력이라고. 이 세 가지는 계속적으로 힘드는 나머지는 가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제주도 사람한테는. 제주도 사람들이 맡아야 했던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쪽으로 얘기가 더 번지면 하니까.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사실 귤이에요. 옛날에 귤진상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었고. 그 때문에 귤나무 베어내기도 하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별방시사 안에 몰테우리. 그러니까 말을 또 키우고 그걸 갖다가 나라에 바쳐야 되는 사람들의 고된 일. 그다음에 고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쉬는 그림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하고 놀았어요? 아까 넋둥백이 얘기하셨나. 넋둥백이 그러니까 오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처럼 밑에서 떡이나 빵 먹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요. 그런데 뭐 할 게 없네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쪼가리 4개가 말씀이 되니까. 쪼가리 4개. 그래서 넋둥입니다. 4개를 넋둥 빼게 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육지의 육과 재료의 육수는 조금 다르죠. 모양새가. 그래서 그것 갖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종지에 담아서 이렇게 던지고 그러는데. 사실 외부에서 오시면 저기 도대체 뭐 하는 놀이야라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말 얘기도 나왔고 말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에 보니까 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사실 소가 표현된 그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탐나술력도에. 사실 별빵에 두 군데가 있고요. 별빵 주전, 별빵 시사. 그다음에 대정 쪽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군데만의 흑우가 나와 있는데요. 흑우입니까?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소가. 별빵 시사에 보게 되면, 이 밑에 보게 되면. 여기 흑우 둥이라고 해서 흑우를. 글자로 써 있군요, 보니까. 네, 써 있습니다. 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흑우들을 데려다 놓고 흑우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요. 흑우도 진상품이었겠네요. 굉장히 진상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흑우하면 유명한데. 네. 임금이 흑우를 몰랐겠어요? 전국에는 유명하고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흑우를 계속 진상을 하고 있었는데. 흑우가 모자라게 되면요. 잡소를 대신 갖다 바쳐야 돼요. 잡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우와 지금 말하는 한우를 교잡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라에서는 그걸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한 걸 원했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흑우가 쭉 오다가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바뀌었다. 네. 흑우를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한우에서 제휴시켜버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일본인들이요? 네. 왜 그랬지?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흑우는 살이 잘 안 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살 찌어서 먹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맞아요. 키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지금 말하는 황소. 네. 그래서 한우를 우리나라에 소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하고. 굉장히 효율성만 강조를 했다는 얘기네요. 비흑우. 키워서 먹이는 소. 그래서 흑우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흑우가 감소하다가 흑우의 우수성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제주에서 다시 흑우를 키우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우리 제주가 유명한 게 제일 유명한 게 흑돼지잖아요. 흑돼지죠. 그런데 제주에는 또 흑우가 있었고 흑우가 굉장히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이게 진상품으로도 됐었는데 키운 데 시간이 들다 보니 전쟁을 치르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렇게 효율성이 없구나 싶어서 아마 이걸 좀 빼면서 황소 키우는 대로 더 많이 갔던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이면으로는 뭐냐면은 일본의 흑. 일본의 와규라는 흑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일본 규슈 가서 많이 봤는데 목적에서 검은소를 키우는 거를. 그래서 이것이 건너가서 품질 개량을 해서 와규가 됩니다.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형지가 좋은 형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주의 흑우가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이 갖고 가서 그 사람들 또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정성 엄청나게 들이잖아요. 또 맛있게 만든다고. 그래서 흑우를 제외시킨 이유 중에 또 다른 이면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가져가려고. 네.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질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많이 담겨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어차피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외적 아니 외세 주로 일본이지만은요 옛날에 다른 게 침입을 많이 받기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임금이 가져가든 외세가 가져가든 다 가져가고 결국은 척박한 것만 제주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 참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제주도민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거를 또 잘 활용하는 방법을 또 찾는 것이 우리 할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 흑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면서 이거 연구하고 계량하고 더 보급하려는 노력들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흑우까지 얘기가 오게 된 게 사실 이 형상 목사의 탐라술력도 그림 안에 이 별방시사라는 하나의 그림 14도 안에 흑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목장에서 키우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록상에 제주도에 흑우가 어느 정도나 있었고 이런 것들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탐라술력도 밑에 화기 그리고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덟 군데 그림에 흑우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흑우를 몇 마리를 점검을 했다. 아 진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점검을 하는구나. 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총 여덟 군데 그림에 전부 1118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그림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체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서 얼마나 키웠을까까지도 좀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유축이 되면 제주도 전도에서 말보다는 좀 적었을지 모르지만 전도에서 다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덟 군데에서 했다는 건 제주도 돌아가면서 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서 흑우를 사육했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일제시대 때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은 또 잘 키워야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임금은 항상 그럽니다. 제주도에서 절대 진상품에서 감소하거나 제외시켜주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론 귤이국에 당연히. 그다음에 흑우, 말. 이 세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거 세 개는 절대 안 바꿨네요. 그렇죠. 전복 이런 건 좀 조절할 수 있어. 이번에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조금 덜 보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말, 흑우, 귤은 안 됐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겁니까? 못을 딱 박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옛날에 우리 제주인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별방진, 지금 뭐 별방진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관광도 많이 가실 건데 그쪽으로. 그렇죠. 가서 좀 역사적인 거를 좀 상상을 좀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 안에서 활성이라든가 여러 군사 훈련들이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오름에서 우리 제주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것들을 키우고 어떤 것들을 수탈당했으면 어떤 훈련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는 대목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좀 거기서 앉아서 좀 고뇌를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다음에 지미봉 한번 올라갈 일 있을 때. 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봉화가 또 출발을 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생각하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 목사의 탐라술력도에 나오는 14도 별방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대표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오름과 관련된 우리의 캠페인을 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픽토그램. 픽토그램. 오늘 어떤 내용을 좀 배우셨어요? 오늘 두 번째 그림으로요. 제목은 오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저 이거 그냥 말만 들어도 공감됩니다. 오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그래서 오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인데요. 사실 자연에 가게 되면은 사람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자연을 대할 때. 자연에 갔을 때. 바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새소리, 풀소리, 물소리. 다음에 오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적인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역사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 즐겁게 얘기하다가 막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오름에서 들려주는 온전한 소리를 들어야 사람과 자연이 같이 즐거워지고 공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오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라는 말. 우리 오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뭐 1년에 몇 개의 오름을 올라가겠다 목표 세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오름 갈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건 뭐 이제 비난까지는 아닌데. 오름 가면 소리 좋잖아요. 새소리부터 해서 풀벌레 소리. 그리고 안고 자연의 소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크게 음악을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 특히나 이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예 라디오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종종 보입니다. 저는 이게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연에 이렇게 좋은 소리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 사람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생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생태 여행에서는 해설사가 절대 마이크라든가 스피커폰을 절대 안 씁니다. 맞아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로만 합니다. 그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요즘 이어폰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틀고 다니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든요. 자연을 즐기러 왔는데 쉽게 말해서 새 속에서 듣는 음악 소리를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어폰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름을 가고 산을 간다는 것은 힐링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연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 소리를 먼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자연이 사람한테 힐링을 준다고 그러면 사람도 거꾸로 자연에다가 힐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오늘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오름에 찾아가실 때 지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6개의 오름 이쪽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는 꼭 자연의 소리와 함께 오늘 들려드렸던 우리 제주인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오름을 탐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 오름 보전 연구소의 김홍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